2과 가족의 변화 듣기 2. 제이슨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인 씨는 어때요? 저는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고향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인 씨는 어때요? 저는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We also live in the past few years. If I are not enough, don't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